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히스토리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리본의 역사에 대해서 The History of the Hair Ribbon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grammar point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when 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Historians trace ribbon making back to the early middle ages when the invention of the horizontal loom gave rise to more intricately woven textiles.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학자들은요. 이렇게 리본 만드는 것에 이제 처음에 기원이 어딜까를 추적해 보니까 중세시대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초기 중세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elaborate 설명을 잘 해주고 싶은 거죠. 자 early middle ages 라는 거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타임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뒤에 붙여주는 관계 부사라고 하죠. 이 when을 이용을 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러한 수평 배틀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다 복잡하게 직무를 짤 수 있게 되었던 그 초기 중세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단어가 나오고 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줄 때 관계사절을 붙이는데 이때는 관계 부사 when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장소의 명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where 와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첫 문장 보도록 할까요? With ballet court taking the internet by storm ribbons are having a movement 자 우리가 요즘에 발레코어라는 그런 발레코어라고 해서 발레리나들이 있는 것 같은 약간 되게 여리여리하고 하면서 silky하고 또 리본 같은 거 막 이렇게 줄을 늘어뜨리고 이러한 유행이 지금 인터넷에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본도 함께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본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Historians trace ribbon making back to the early middle ages when the invasion of the horizontal loom gave rise to more intricately open textiles 자 방금 봤던 문장이죠. 역사가들은 이 리본 만드는 것을 초기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느냐 자 이렇게 horizontal loom이라고 해서 loom이라는 것은 천을 이렇게 짜는 배트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림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돼서 이렇게 이렇게 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horizontal loo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발명이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면서 보다 복잡하게 짤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렇게 when이라는 관계 부사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intricate 하면은 복잡한 이런 뜻인데 이렇게 ly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의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 뭐 리본 어떻게 쓰는지 모른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 생겨나면서 재빨리 이 패션의 아주 중심부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아주 주요한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옷에 꽂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레이스로 이렇게 묶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갈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16세기 17세기 때 또 어떤 풍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들은 일명 러블락이라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갖다가 되게 과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 헤어스타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긴 머리가닥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까지 이렇게 머리를 약간 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한 줄기 가닥 같은 걸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그 리본 같은 걸로 나비 넥타이 같은 걸로 묶고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글씨테트는 뭔가 사랑의 로맨틱한 차원에서의 어떤 순정 정절을 갖다가 상징하는 이런 사인으로써 이렇게 머리 한 가닥을 늘어뜨리는 남자들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왕들도 그렇고 이 16세기, 17세기 때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한 가닥 따가지고 늘어두는 남성의 초상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러블락이라는 헤어스타일이라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한 가닥 따갖고 내리는 그런 머리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일명 네덜란드의 엔진룸이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계 배틀 같은 것이 만들어진 거죠. 기계가 발달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리본 생산을 아주 촉진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뭐 리본을 막 이제 자유롭게 더 고차원적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리본 스타일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로코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본은 여전히 사랑받는 아이템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그 전에 유행했던 로코코 스타일은 이제 좀 유행해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멀어졌습니다. During this time, women often adorn their bonnets with bows and flowers made from ribbon. 자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여성들은 이 장식을 하단 말이죠. 우리가 bonnet이라는 이제 그리시대 때 여성이 썼던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리본으로 만든 꽃재라든지 나비 넥탈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In the 20th century, classic films like Gone with the Wind and The Wizard of Oz cemented hair bows as a symbol of femininity and French stars like Bridgette Bardo and Catherine de Nouve later perpetuated the trend. 네, 이 10세기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전 영화죠.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그런 옛날 그 할리즈 아주 고전 영화들의 그 주인공들이 리본을 예쁘게 베고 나오는 모습도 아시죠? 이것들이 이제 이런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들을 cemented라는 거는 강화시켰다는 거죠. 이 인기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성성의 상징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브리지 Bardo 라든지 Catherine de Nouveau와 같은 프랑스의 스타 배우들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트렌드를 연구적으로 만들었다. To perpetuate 라는 거는 뭔가를 계속되게 했다. To make something continue indefinitely even. 그러니까 이거 영원한 이제 timeless 아이템이 되게끔 더 해주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리본의 역사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타임 아까 봤던 관계부사 시간과 관련된 관계부사가 되겠습니다. 초기, 중세시대, 중세시대 초기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가로배틀의 발명이 만들어져서 더 인트리글리 우븐 텍스타일을 만들게 해주었던 바로 그 시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해석으로 가지 않죠. 언제라고 가지 않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when 넣어주면 되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